자 이번 시간은 526페이지 자 보일러 설비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일러 자 보일러 설비 쪽에서 우리가 보일러와 관계된 파트 이 파트는 최근의 흐름은 보일러의 상용출력하고 정격출력적인 측면을 다루었었어요. 그래서 그 위주로 계속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526페이지 보일러 종류하고 관련돼서는 종류상은 간략히 특징을 딱딱딱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주철제 보일러는 섹션 부재를 조립해서 구성되는 보일러가 주철제 보일러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주철제 보일러는 부재를 현장에 운반해서 조립을 해서 구성할 수 있기 때문에 용량을 늘렸다 줄였다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주철제 보일러입니다. 그런데 주철제 보일러는 현장에서 조립하다 보니까 고압에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저압용으로만 쓸 수 있는 게 주철제 보일러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노통연간식 보일러 나오죠. 노통연간식 보일러는 노통이 연소실이에요. 연소실 노통하고 연간 여기서 연간은 나비 아니에요. 그래서 보통 이 연간은 이런 드럼이 이렇게 있으면 드럼통이 있으면 여기에다가 중간에 뻥뻥 구멍이 뚫린 간이 있는 거죠. 그럼 이 간 내부에다가 연소열을 이 내부에 보내서 주변 물을 데우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연자가 연기연자입니다. 그래서 노통연간식 보일러 이렇게 칭해요. 그래서 얘는 우리가 알아두실 것이 보유수량은 많아요. 그래서 얘는 보유수량이 많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부하 변동이 안전해요. 그래서 아파트나 이런 사무실, 학교와 같이 부하가 많은데 적합도가 있는 것이 바로 노통연간식 보일러가 됩니다. 그런데 이 노통연간식 보일러는 간 내부에다가 연소열을 보내서 주변물을 데우다 보니까 수명이 짧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얘는 고온수나 전기공급도 할 수 있는 형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측면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수관식 보일러죠. 얘가 식자는 넣어도 되고 빼도 됩니다. 뭐 수관 보일러라고 해도 되고 식자를 넣어서 문장을 만들어도 관계는 없습니다. 그래서 수관 보일러 또는 수관식 보일러 간이 많다는 거죠. 그러면 드럼이 보통 두 개가 있어요. 위에 전기 드럼이 있고요. 밑에 물드럼이 있는 거예요. 수드럼. 물드럼이 이렇게 있을 때 여기에다가 이제 간을 많이 설치한 거예요. 간이 엄청 많아요. 간이 무진장 많이 있어요. 다 목걸이니까 중간 생략하게. 이쪽에도 많습니다. 엄청 간이 많은 거예요. 이 수관을 설치한 거예요. 많은 간이. 그래서 수관식 보일러 또는 수관 보일러 이렇게 지갑니다. 그래서 이거는 모르시면 지역난방을 꼭 기억하면 돼요. 지역난방. 이것을 꼭 명심하시면 돼요. 아니면 고압전기를 다량 사용하는 데 이런 부류. 아니면 그런 데가 대규모 건축물 같은 데죠. 병원 같은 데나 호텔 이런 데 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고압전기를 다량 사용하는 대규모 건축물 이런 데 사용이 되는 것이 바로 수관 보일러 개념이 됩니다. 정리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얘는 고도의 물처리 설비가 필요합니다. 얘는 많은 간이 엄청 많아요. 간이. 간이 엄청 많기 때문에 내부 청소가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급수처리를 완벽하게 해서 공급을 해줘야지만 저겁니다. 이제 보일러의 파열을 방지할 이 배관의 파열을 방지할 수 있어요. 만약에 일반 급수처리를 하지 않고 이런 경수 같은 걸 사용하게 되면 이 간이 막혀가지고 파열이 터져버립니다.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간류 보일러 나오죠. 하나의 간내를 흐르면서 예열, 가열, 정발, 가열이 이루어지는 방식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제 이 배관을 이렇게 설치를 해놔가지고 이렇게 쭉 설치해가지고 올라가면서 다 되는 거예요. 한꺼번에 이런 식으로 처리가 되는데 그러면서 예열 해놨죠. 그래서 이제 예열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가열, 가열이 되고 그 다음에 정발, 가열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거죠. 정발도 이루어지면서 가열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얘는 드럼이 없어요. 간류 보일러는 드럼이 없다는 것을 영심해 두시죠. 얘는 드럼이 없는 거예요. 간류 보일러는. 드럼을 설치하지 않습니다. 그 측면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얘는 알아두실 것이 부하 변동의 추정성이 좋다는 것은 빨리 대응이니까 배관을 흐르면서 예열, 가열, 정발, 가열이 동시에 이루어지니까 부하의 변동에 따라 추정성 빨리 대응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점을 우리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단점은 소음이 좀 크다는 거. 자, 그리고 529페이지 보일러의 효율과 능력 표시 개념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보일러 마력 개념에서 1보일러 마력 그래서 1보일러 마력 개념 이것만 시험에 유일하게 언급이 되었죠. 1보일러 마력 그래서 1시간에 100도씨 물 15.65kg이죠. 그래서 1시간에 자, 100도씨 물 15.65kg을 전부 전기로 정발시킬 수 있는 능력이죠. 전부 전기로 정발시킬 수 있는 능력이에요. 이것을 1보일러 마력이라고 칭합니다. 그래서 이제 1보일러 마력을 상당 정발량으로 나타내면 상당 정발량 또는 뭐 한상 정발량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15.65kg per hour다 이거입니다. 이걸 나타낸 거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알아보실 것이 이제 보일러 마력은 킬로와트로 나타내면 9.8kW가 되더라 이거죠. 9.8kW는 왜 나타낸가 15.65에다 곱하기 정발삼열인 2257에 58을 곱하면 되죠. 킬로줄을 곱했어요. 그러면 여기를 이 나온 수치를 나누기 3600 한 거예요. 하니까 9.8kW가 나온 거예요. 그러면 보통 1kW는 무엇입니까? 열량으로 한산했을 때 3600이라고 했죠. 3600kW per hour예요. 1kW 그래서 3600으로 나눈 값이 9.8kW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간략히 알아두시고 그리고 방열 면적으로 나타냈을 때 방열 면적 방열 면적으로 나타냈을 때는 9.8kW를 0.756kW로 나눈 거죠. 표준 방열량 그래서 약 13제곱미터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1보일러 마력을 나타낼 수 있다는 겁니다. 간단히 알아두시고 그리고 넘겨보시면 보일러 부하 관련된 걸 정리하시면 됩니다. 효율은 최근에 거의 안 내고 있죠. 효율이겠냐면 그래서 이제 보일러 부하 쪽을 최근에 내고 있는 거죠. 초창기는 효율을 가지고 냈었어요. 1회 2회에 관련돼서 이때는 이제 6회 정도까지는 효율을 가지고 냈는데 최근은 보일러 부하와 관련된 부분을 내고 있는 거예요. 보일러 부하와 관련된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학습하시면 되는 거예요. 보일러 부하 여기에는 난방하고 급탕을 겸용하는 거예요. 난방하고 급탕 동시에 하는 이 보일러에 대해서 다루는 거예요. 그럼 보일러 부하에는 첫 번째로 난방 부하가 있는 거예요. 난방 그래서 난방에 겨울철 이제 실내를 난방하기엔 소위는 난방 부하 그럼 난방 부하는 이렇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방열 면적에다가 방열량을 급한 거죠. 뭐 방열량이 주어지면 방열량 곱하면 되고 안 주어지면 표준 방열량을 곱하시면 이것이 난방 부하예요. 난방 부하 자 그리고 급탕 부하가 있죠. 보일러 부하에는 급탕 부하 뜨거운 물을 공급하는 그래서 이제 급탕 부하는 자 급탕량에다가 곱하기 비열 곱하기 온도 차이를 하셔가지고 이게 총연량 4죠. 이것을 3,600으로 나눈 거예요. 3,600 그럼 왜 그런가 하면 부하를 킬로와트로 나타내야 되거든. 부하를 킬로와트 단위가 킬로와트에 부하는 그래서 3,600으로 나누어 준 거예요. 이거는 표준 방열량은 0.756kW를 곱해서 그래서 이거는 표준 방열량은 전기하고 온수하고 차이가 있죠. 전기는 0.756kW고요. 일단 이건 온수는 0.523kW예요. 그래서 이걸 바로 곱하는 거니까 얘는 3,600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배관 부하 배관은 우리가 손실은 넣어도 되고 빼도 됩니다. 배관 부하해도 되고 배관 손실 부하해도 됩니다. 배관 부하는 주어집니다. 배관의 길이나 배관의 피부 조건이나 등등 여러 가지 그래서 배관 부하는 달라질 수 있겠네요. 이건 무조건 주어집니다. 그리고 예열 부하 예열 부하 개념 그래서 이 두 가지 요소는 주어집니다. 혹시 계산 문제가 나오면 주어집니다. 이거는 주어진다는 거 개념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것이 되는데 이때 이제 정미출력 개념 그러면 이제 출력에서 첫째 이제 남한구에서 정미출력 자 정미출력은 두 가지만 고려한 게 정미출력이에요. 그러면 남방부하에다가 급탕부하 두 가지만 합한 거예요. 이것이 정미출력이 오리지널 사용하는 출력이죠. 그리고 상용출력 원래 이제 상시에 사용할 때 출력인 이 상용출력은 우리가 알아두실 것이 남방부하 플러스 급탕부하에다가 배간부하까지 고려하시면 돼요. 배간부하 이것까지 고려하면 우리가 상용출력이죠. 그러면 이 정격출력 자 이 정격출력 개념은 첫째 이거죠. 이렇게 나타나요. 정격출력은 다 부하 해야 되죠. 남방부하 플러스 급탕부하 플러스 배간부하 플러스 예열부하 이렇게 이 네 가지를 다 고려한 것이 정격출력이죠. 총출력이 그런데 이것을 다르게 나타내면 상용출력에다가 남방부하 급탕부하 배간부하가 상용출력이죠. 상용출력에다가 예열부하를 합한 개념도 되겠죠. 자 그리고 세 번째 자 정격출력은 연료의 사용량이죠. 소비량에다가 연료의 사용량 또 소비량이라 쓸 수 있죠. 연료의 발열량 곱이죠. 발열량에다가 효율 비중을 곱해서 이렇게 계산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격출력을 세 가지로 나타낼 수 있어요. 그래서 3번 관련된 걸 초창기에 계속 냈던 건데 최근에는 우리가 이 상용출력과 정격출력을 아는 거 그래서 이제 정비출력도 공부학습으로 해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3번 가지고 초창기에 냈던 거예요. 그러면 이 연료의 사용량을 구하라 또는 연료의 발열량을 구하라 또 효율을 구하라 이런 걸 구하라 어떤 게 하나가 전체 액수의 고로 정격출력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효율식이 아까 페이지 530페이지 2번의 효율은 이렇게 한 거죠. 효율이 앞에 나가니까 같이 있던 애들은 다 분모로 오는 거예요. 분모 그러면 분자에는 정격출력만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정격출력을 연료의 사용량 바로 소비량이 되죠. 곱하기 연료의 발열량 곱하기 비중 곱해서 나누어주면 이걸 백분율 백분율 한 거예요. 이것이 백분율 한 거죠. 백분율로 나타낸 것 그것이 효율 개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초창기에 내 있던 거죠. 그러면 연료의 사용량을 구하러 나가면 되는 거죠. 앞으로 나가면 얘가 밑으로 하면 되는 거고 관련된 관련된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시험을 다루었던 겁니다. 기억하시고 그런데 최근에 상용출력과 정격출력 개념을 아는가 모른 걸 테스트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정리출력도 우리가 학습은 해두시기 바랍니다. 아직 출제는 안 됐어요. 그래서 정리를 해두시고요. 그 다음에 보실 경우 페이지 531페이지 방열기 설비에서 방열기가 나와요. 그래서 이 방열기에서 표준 방열량 표준 방열량은 표준 상태에서 얼마만큼의 열량을 방출하느냐 이걸 우리가 해바른 것이 표준 방열량 이죠. 그래서 얘는 지금까지 종합문제 지문 형태로 자주 언급이 된 파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직 개별적으로 출제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표준 방열량 에 대해서 우리가 간략히 정리를 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표준 방열량 에서 전기 하고 온수 하고 표 해놨죠. 공부를 해두시면 돼요. 그래서 지문으로 자꾸 쓰고 있죠. 표준 방열량 이 얼마만큼 되나요. 표준 방열량 을 기준 잡는 것은 열매 온도 하고 실온 이 나오죠. 실내 온도 그래서 열매 온도 적인 측면 하고 열매 온도 하고 그리고 실온 실온 똑같아요. 18.5도 시를 기준 잡은 거예요. 둘 다 5도 시를 기준 잡아서 이때 열매 온도가 전기는 102도 시고요. 온수는 80도 시 온수를 공급했을 때 얼마만큼 열을 방출 하나요. 그래서 0.756kW 다 이거죠. 756kW 그런데 이것도 쓰기 싫어서요. 756kW 라고 여러분들 저거죠. 1kW가 1000W 잖아요. 그래서 756kW 가 되는 거죠. 그런데 온수는 0.523kW 가 됩니다. 그래서 523kW 만큼의 열량을 방출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정확히 우리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32페이지 상당 방열 면적 이 표준 방열 면적 개념 이죠. 얘는 우리가 시험에 3회대 내서서의 계산 문제로 상당 방열 면적 피로 방열 면적 그 시를 난방 하게 해서 얼마만큼의 라제트 면적이 필요한 이게 상당 방열 면적 난방부와 총 손실 열량 난방부와 총 손실 열량 표준 방열 양으로 나누는 거예요. 표준 방열 양으로 나눠 주시면 되죠. 그래서 이때 주의할 것은 난방부와 손실 양이 따로 따로 주어지면 다 합하셔야 돼요. 합해 가지고 표준 방열 양으로 나눠 주시면 돼요. 그러면 전기는 0.756 kWh 온수는 0.523 kWh 로 나누 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절수 방열 계 절수 섹션 수 이 섹션 수 얘기네요. 절수 또는 섹션 수 절수 섹션 수는 동일하게 난방부와가 총 손실 열량 이죠. 총 손실 난방부와 를 표준 방열량 곱하기 표준 방열량 곱하기 1절의 면적을 곱해서 나누어 주시면 됩니다. 이것이 절수 계산하는 문제입니다. 그 점을 우리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방열기 표시법 에서 534 방열기 이런 방열기들이 있어요. 방열기 보시면 되고 이런 방열기가 있을 때 535 페이지 방열기 표시법 이 나와요. 방열기 표시법 은 10회 때 한 번 냈죠. 원형을 그려서 이렇게 방열기를 표시할 때 이걸 3등분 해서 표시합니다. 제일 위에서는 방열기 절수죠. 섹션수 방열기 절수 섹션수가 15절이다. 부재수가 15개 조립을 했다. 그리고 방열기 종류를 나타내는 게요. 이렇게 표현하는데 앞에 것이 방열기는 이것이 주형 그래서 보통 주형 방열기가 있고 세주형 있어요. 그러면 주형의 경우는 2, 3 이렇게 가요. 그리고 로마 숫자입니다. 그런데 세주형 은 3, 5, 아라비아 숫자로 가요. 현재 이 방열기는 3주형 방열기라는 거에요. 뒤에 600은 방열기 높이가 600mm 되거죠. 방열기 높이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20A 곱하기 20A 다. 그러면 앞에는 유익간 이라는 거에요. 그래서 유익간 20mm 되거에요. 유익간 20mm 고 자 뒤에는 유출간 20mm 되거죠. 유출간 그래서 이제 강경을 나타낼 때 A는 mm 강경을 나타낼 때 쓰는 거에요. 그리고 B는 인치 강경을 나타낼 때 B로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구분해 두시고 방열기 설치는 바로 개구부 창문 아래 설치 하라 켰어요. 그 기념 알략기 봐두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536 페이지 항기 설비 쪽 보도록 합니다. 자 536 페이지 항기 설비 쪽 항기 설비 쪽 다음과 같이 보시면 됩니다. 자연 항기가 있고 기계 항기가 있죠. 기계 항기 제일 항기를 병용 식 항기라 합니다. 그러면 송풍기 둘 다 기계를 다 쓰는 거예요. 극기 쪽하고 배기 쪽에 둘 다 기계를 쓰는 것이 제1종 항기 이고 제2종 항기는 공급만 극기 쪽만 기계를 쓰고 배기 쪽은 자연 배기 하는 거죠. 배기를 통해서 하는 것이 압입 식 입니다. 제2종 제3종 기계는 배풍기 그래서 배기 쪽에만 기계를 쓰는 거예요. 그러면 공기 공기 흡입 쪽은 걷기 쪽은 걷기 구를 통해서 창문을 통해서 걷기 하는 거고 기계로 항기 하는 거죠. 대표적으로 욕실 이나 주방 생각합니다. 주방 후드 욕실 항기 펜 바로 설치 항기 제3종 항기 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537 페이지 공동주택 및 다중이용 시설의 항기 설비 기준 나오죠. 세대수가 안 바뀌어졌네. 그래서 537 페이지 보시면 법령이 바뀌었죠. 법령이 바뀌어서 기준 잡을 것이 30세대로 바뀌었죠. 30세대. 바뀌었다는 점 기억하십시오. 100세대가 아닌 30세대 내려왔다는 건 강하식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30세대 이상이 된다. 그래서 537 페이지 이렇게 바꾸세요. 100세대 이상을 법령이 개정되게 30세대 이상으로 바꾸어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한기를 해내 시간당 0.5회가 됩니다. 30세대 이상이 됐을 때 시간당 그래서 한기 횟수를 우리가 다루고 있는 거죠. 그래서 최소한 일정 정도 한기 시간당 0.5회입니다. 0.5회 시간당 한기를 우리가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하십시오. 30세대 이상이고 한기 횟수는 0.5회 개념이 된다. 이 측면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밑에 공간이 537배 하단이 있죠. 그러면 보통 기본적으로 필요한 기량 계산할 때 계산하는 방법이 이거죠. 첫 번째 필요한 기량은 실외 용적에 다가 실외 용적에 다가 항기 횟수를 곱해서 계산하면 되죠. 횟수를 곱해서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기량을 구하는데 탄산 가스 농도에서 필요한 기량을 구할 수 있죠. 그러면 실내 CO2 실내 탄산 CO2 발생 양을 얼마나 발생하는 입방 해야 되죠. 이것을 갖다가 실내 CO2 허용 농도에서 허용 CO2 농도에서 외기 CO2 농도를 빼주는 거죠. 허용 농도를 빼줘가 나누어 준 이것이 필요한 기량 계산하는 문제 개념 정리 해 두시고 그 다음에 항기 해수를 우리가 구할 때는 이렇게 구하면 되죠. 그래서 기본적인 항기 해수를 구하는 문제 항기 해수는 항기 해수를 구하게 되면 N으로 구하면 이것은 필요한 기량을 필요한 항기량을 실외 용적 최적으로 나눈 거죠. 용적으로 나누면 이것이 항기 해수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난이도 있게 나올 때는 이거죠. 이거하고 2번하고 3번을 두 개를 적용해서 이걸 구해가지고 항기 해수를 구하는 문제가 난이도가 높은 난이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페이지 542페이지 에서 이런 것은 계산을 하셔야 되죠. 542페이지 문제 같은 것은 10번 문제 보시면 단위 세대 항기 대상이 최적 200 입방 메다인 아파트 신축 할 경우 세대별 시간당 필요 최소 항기량 아파트 규모 300세대 그럼 30세대 이상이 됐죠. 그러면 의무적으로 해야 되겠죠. 그러면 실외 용적 최적 용적 최적 항기 수를 곱하면 되죠. 그러면 200에다가 곱하기 0.5 잖아요. 그러면 얼마다? 100이죠. 그래서 100 입방 메다 파워 당 우리가 되는 거죠. 1번 개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은 쉽기 때문에 계산해야 돼요. 이걸로 계산하는 필요 항기량 그래서 이거는 이 항기량은 여러분들 이거는 쉬운 거니까 용적 최적에다가 항기 횟수만 곱해서 계산하면 이건 너무나 쉬워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포기하려고 하면 안 돼요. 그런데 이걸 장난쳐서 낼 때 시간이 아니면 분으로 하면 이거는 시간당 항기 수잖아요. 그러면 시간당 이니까 나누기 60에 분당 항기량 나오겠죠. 간혹 하다가 분당으로 물을 경우도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걸 조금 주의해서 문제를 푸시면 항기는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문제를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번에는 여기까지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장 공기 조합이 냉동 설비 파트는 지금은 시험에 안 나오고 있는 파트죠. 그래서 법령에 의해 공동주택 관리 법령에서 시험이 어떤 범위가 들어가냐 이걸 언급을 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에서 가게는 주택법에서 규정이 있을 때는 홈네트하고 공조미 냉동 설비를 포함한 건축 설비 개론 이라고 했다가 공동주택 관리 법령 하면서 홈네트 슬비 포함한 건축 설비 개론 이래가지고 출제를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흐름상 그래서 그 개념을 간략히 이해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에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공조미 냉동 설비 파트는 간략히 나올 수 있는 파트 그것만 조금 설명해 드리고 지나가 다른 부분에서 출제할 수 있는 것을 설명하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